야! 많이 기다렸어? 응 조금 조금 봐 용준이 어때 맛있지? 뭐 그럭저럭 먹어지만 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용준이 너 계속 있어야겠다 너도 더 줄까? 이병장병 여러분은 사열대 앞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게 연락할게 바다네 바다지 오늘 언니 왜그래? 야 미경아! 언니! 어.. 저기 그.. 여기 오는거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지? 다시는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다시는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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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어.. 나야 어.. 나야 어.. 나야.. 어.. 나야..